성은 코너 닥터 널 붙잡고 말해줘 사랑은 영종 널 벗어버렸던 시간이 지날수록 통제는 힘들어져 점점 깊숙이 빠져간다 Too much, 너야, your love 이건 오버덕, Too much, 너야, your love 안녕하십시오! 저희 엑스와 팬 여러분들에게 반가운 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저희가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선생님, 뭔데 아세요? 뭔데요, 뭔데요 엑소의 음식 팬클럽, 엑소 L의 모집이 시작됩니다 L이라는 알파벳이 K와 M을 연결해주는 시 엑소 L과 엑소 K, 엑소 M 모두가 하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의미처럼 엑소 L이 엑소와 함께 영원히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엑소를 사랑해주시는 팬 여러분들께 정말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그럼 바로 누구든지 엑소를 사랑해주신다면 엑소 L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네, 가입 방법은 엑소 공식 홈페이지나 엑소 L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네, 잊지 말고 꼭 확인해보세요, 저도 들어가 볼 겁니다 네, 또 엑소 L에 가입하시는 분들에게는 깜짝 놀랄 만한 행정도 많이 준비되셨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네, 앞으로도 저희 엑소는 좋은 음악과 좋은 퍼포먼스로 엑소 L 여러분들과 함께하겠습니다 네, 그렇죠 지금까지 엑소였습니다, 뷰아 고아 감사합니다!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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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